네 GPS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중국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홍록기 연구원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중국은 춘절 연휴가 길죠. 이번 주 17일까지였나요? 연휴가? 어제. 어제 처음으로 개장을 한 거죠. 연휴 끝나고.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춘절 전에는 사실 며칠 연속 좀 올라서 끝났었는데 어제도 오르긴 했지만 오른폭은 좀 적더라고요. 춘절 전으로 해서 보통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춘절 이후에는 지금 계절적으로 오르는 경영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여러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유동성적인 측면이 클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릴 게 4분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춘절 직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기존에 완화적인 스탠스의 통화정책이 유지는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 중립, 융통성, 합리성 이런 문구들을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대외 위험요인으로서 이제 언급한 부분들이 이제 인민은행을 제외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과도한 완화 조치에 의한 그 잠재적인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를 하면서 이게 다른 나라 대비 인민은행이 좀 자산,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쓰면서 총자산 증가율이 좀 낮았던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에 의하면 이제 중국 당국은 아무래도 경기 안정이랑 리스크 관리라는 이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반 이제 강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활용을 하되 다른 나라보다는 좀 긴축 스탠스로 가는 흐름들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신용유동성 지표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사회용자총액이랑 신규 위안화 대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작년만 하더라도 되게 가파른 증거를 보여줬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당국은 정책 정상화라고 이야기하겠고 이거는 시장을 유동성 위축, 긴축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글로벌 내에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를 본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그런 단기 금리들, 뭐 레퍼 금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유동성 긴축이 가장 첫 번째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퍼 금리가 이 길물이 2.23% 정도인가 기록을 하면서 전 영업일 대비 또 한 40위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하루짜리 대포를 얘기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제 다른 긍정적인 뉴스들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폭이 제한되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춘절 들어가기 전에 주식샷을 한번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15금리. 네, 네, 네. 15금리를 높게 공시하면서 한번 시장을 흔들었었었는데 그쪽은 좀 그 이후에는 특별한 얘기가 아, 나왔겠죠. 놀았으니까. 네, 그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15금리, 내포금리, 그리고 이제 중국 국채금리 전반적으로 좀 회사채금리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이 금리 쪽에서 먼저 이런 유동성 긴축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문제에서 좀 시그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은 좀 그런 이제 신호를 알아보고 빨리 알아차린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국도 춘절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번 또 싹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에서는 춘절에 웬만하면 집에 가지 마라. 아, 그랬죠. 네. 그럼 뭐라도 하고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영화를 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절 기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홍콩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미디어 엔터 이런 업종들이 조금 좋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엔터 업종보다 좋은 점이 보였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중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비성을 자제하도록 촉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통 운송이라든지 그리고 뭐 호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차트에도 아, 그려놨던 거긴 한데 지금 이번에 좀 다른 부분들이 글로벌 대비 좀 견저한 소비를 보여주지 않았나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의 박스 오피스 매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춘절 연휴 기간에 중국 박스 오피스 매출이 80억 위안 정도에 달할 거라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코로나19 영향력이 높았던 2020년에는 사실상 그때 중국 춘절이 거의 셧다운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외하고 지금 그려놨는데 그래서 이제 2019년이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2년 전보다 한 32% 정도 넘게 성장한 수치라 보고 있고 코로나 완전 없어진 거네요. 아,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고가표가 팔린 것도 있지만 이제 관람객이 75% 수준으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비관이 제한돼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다양한 지역들에서 좀 있었지 않았나 보고 있고 또 하나 긍정할 만한 수치가 2019년에는 춘절 연휴 기간이 7일인가 8일로 기억하고 네. 2020년에는 더 짧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020년이, 21년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영업일도 더 춘절 연휴 기간이 더 짧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수치 자체가 좀 긍정적인 수치라 보고 있고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생필붕 구매도 하고 그렇죠. 뭐 간식도 사먹고 네. 음식도 사먹고 외식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런 일상 구매, 생필붕 구매라든지 외식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좀 중국 증시의 소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원래 집에서 잘 해먹지 않잖아요. 대체로 밖에 나가서 먹고 오잖아요. 그런가요? 뭐 다른 나라마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부인들은 음식 잘 안 하시고 남편들이 하시던데 그렇죠. 그럼 하기 싫으면 나가서 먹지 않을까. 지역마다 다르겠죠. 넓은 곳이니까. 어쨌든 이제 이 박스 오피스 매출이 늘어났다는 데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내수가 다소간 정상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코로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거의 뭐 또 잠잠해졌나요? 네. 중국 내에서는 사실 이제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진 게 아니라는 거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중국 춘절 이후에 이제 사봉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런 실적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인대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3월 3일이 정엽이고 아마 3월 5일이 전인대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작년 연말부터 중국 쪽에서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그 14차 5개년 계획이었잖아요. 거기서 내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 내재화 이런 두 가지를 강조를 하면서 관련된 산업들에 있어서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전인대를 전으로 좀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면서 관련된 산업들에도 좀 관심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첫 번째로 봤던 게 중국의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올해 조금은 긴장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중국 주식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유동성이 좀 타이트해지는 구간이라면 역시 또 실적 좋은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느 쪽으로 올 한 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지 실적 측면에서 좀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기업들 있다면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업종별로 본다면은 확실히 소비재 기업들 그러니까 뭐 경기 소비재든 경기에 민감 소비재든 민감하지 않는 소비재든 전반적으로 실적 상승이 좀 높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첨단 산업 중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조금 실적 개선이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토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엔터 관련된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면은 완다 전형도 그렇고 여기는 좀 조금 더 작긴 한데 순정 퍼포먼스 개발 전부 다 이제 엔터 쪽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2020년에는 사실 숫자적으로 보시면 확실히 좀 내려 한 수준 그러니까 한 단계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올해나 내년에 좀 높은 특히 올해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게 중국이 어쨌든 본토, 홍콩 그리고 이제 ADR 이렇게 세 군데 이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본다면 이제 본토보다는 홍콩이 전반적으로 실적 상승세가 높아지는 걸로 나와지고 있고요. 그리고 ADR 쪽에서도 이제 좀 실적 성장세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 이유는 기저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모든 상황들이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좀 기저는 사실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기저를 제외하더라도 좀 성장률이 자체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기업들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ADR 쪽이 조금 더 매출 성장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ADR이라 그러면 미국 상장 중국 주식들이 좀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높게 나왔던 기업들이 그 릴렉스 테크놀로지거든요. 릴렉스? 네. 그러니까 매출 스크리닝을 하다 보니까 가장 높게 보여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요? 관련 기업이 이제 동사가 전세계 흡연자를 대상으로 고객을 두고 있는 중국 전자담배 기업이거든요. 전자담배? 네. 그러니까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연구 그리고 공급망 관리, 오프라인 채널까지 이제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이 대표가 이제 우버 차이나에 있었던 이제 대표가 나오면서 2018년도 1월에 설립한 회사고요. 아까 전자담배를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폐쇄 시스템 충전식 전자담배를 제품 라인으로 이제 두고 있어서 5개 정도를 이제 판매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까? 우리나라... 아니, 저도 흡연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도 찐담배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많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액상으로? 액상으로 있는데 액상 전자담배로 이제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액상? 그럼 조금 더 릴렉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면 일단은 뭐 저기 판매는 도매 판매하고 직접 판매, 온라인 직접 판매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집계되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채널이랑 실적 두 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오프라인 채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2019년 최근 기준으로 오프라인이 대부분인데 이런 이유가 왜 발생했냐면은 보시면은 오프라인 채널은 꾸준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원래 온라인 판매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줄어버린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중국에서 그 중국 전자담배에 관련돼서 좀 이제 온라인 판매랑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들을 내놨었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그 동사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했었었어요. 다만 회사 차원에서는 좀 빠르게 대응 조치를 하면서 오프라인을 이제 극대화 시켰고 그 외 채널들을 좀 크게 최소화 시키는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에 의한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수준이고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한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면 오프라인이 거의 98.2%로 압도적인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유통업체 한 110개 정도랑 그 제휴를 맺어서 5천 개 이상의 이제 브랜드 파트너스를 구축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전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도시 기준으로 한 250개 정도 도시에 진출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소매 10만 개가 넘는 소매점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서 국가별 매출은 사실 정확히 브레이크다운을 해주진 않았었는데 일단 그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 숫자를 보더라도 그 중국 본토 그러니까 홍콩이랑 중국 본토를 합산하면 합산하면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원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들은 못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규제들이 중국이나 홍콩에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팔일 텐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주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그거랑은 상관은 없고요. 중국 미성년자 술은 모르겠는데 담배는 상관없고 그래요? 네. 그래요. 다 피던데? 우리 애들도 다 펴요. 교복 입고요. 우리 애들도 교복 입고 펴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홍록혁 의원은 길거리가 있을 때 눈 감고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피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걔들이 합법적으로 피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과거 5, 6년 전만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담배 피는 게 법적인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거는 좀 확인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전체 매출 구조 안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중의 변화에 대해서 좀 봤는데 오프라인이 늘어나면 비용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그걸 상쇄할 만큼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적 추리를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실적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매출이 2억 2천만 달러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1,000% 넘게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82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2,600% 성장을 했거든요. 순이익도 바로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매출이 한 5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6억 달러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160%가 넘게 성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 기업이라는 게 사실 이익률이 낮을 이유가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낮았지만 이제 이익률이 정상화가 되면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600% 넘게 성장하면서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순이익도 1,500%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매출 성장세가 이제 역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할 것 같고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도 보면은 다 200%가 넘는 거의 30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할 것 같고 이런 성장세가 사실은 202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높은 성장세를 일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독원이 있습니다. 팩트체크 하나 하고 가면 2019년 11월 1일 11월 1일자로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전자담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팔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로 보여져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겠죠. 내놔봐. 까봐. 그렇게 되겠죠. 뭐 어쨌든 팩트체크를 한번 했고 네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의 성장도 그렇고 이익단에서의 성장도 그렇고 일단은 뭐 제자릿수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만 이제 이게 담배 시장 전체가 커지는 건지 아니면 시장 내에서의 전자담배 비중이 높아지는 건지 그건 또 가려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자담배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동사가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담배 시장이 보면은 그 연평균 성장률이 4.6%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2025년까지 전체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1조 1,25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눠줄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 담배랑 전자담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은 이제 특히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은 성장세가 이제 연평균으로 한 18.4% 정도 성장률을 보일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대로 가정을 한다면은 2025년에는 1,7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릴렉스 테크놀로지가 주력하고 있는 이베이퍼 시장 같은 경우도 연평균 성장률이 전자담배 시장에서도 더 크거든요. 한 23%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2025년에는 1,250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좀 달라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중국 시장은? 네. 중국 전자담배 시장을 이제 보이면은요. 그럼 뒷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전자담배 시장 전망인데 중국 전자담배 판매가 지금 한 15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한 0.6%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전자담배 시장이 성장세가 거의 한 65%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네. 이런 성장률이 계속이 된다면은 2025년에는 한 31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 전자담배 시장 자체 비중이 10%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앞에 차트를 말씀드리면은 전자담배 침투율이 다른 나라들에 압도적으로 적어요. 아. 적어요? 네. 영국은 이제 재작년인데 재작년인데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는 50.4% 정도 수준이고 이제 미국은 32.4%인데 중국은 1.2%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전자담배 침투율 성장세가 한 46% 정도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2025년에는 이제 전자담배 침투율이 한 12%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고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꽤 보수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자담배 인구 아. 전체 담배 인구를 본다면은 중국이 거의 글로벌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담배 인구를 6억 정도 추산을 하면은 중국이 3억 정도를 추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전자담배 침투율이 10% 수준으로만 올라가더라도 다른 나라의 전체 담배 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좁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동사의 매출 성장 전망치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 흡연자 수가 3억 정도 네네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 3억인데요. 인구 13억에 3억이면 뭐 저도 솔직히 숫자보고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집계가 덜 된 것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 통계에 완전히 드러나는 게 아니어서 원래는 피면서 또 설문조사할 때 안 핀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록경구원은 원래 비흡연자시니까 물어보면은 내가 안 핀 때도 불구하고 나 핍니다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피는 사람들은 이제 좀 뻘쭘하니까 뭐 안 핀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한 값씩밖에 안 피는 거죠. 중국의 릴렉스 말고 또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더 큰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일단은 릴렉스 테크놀로지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62% 수준으로 가장 크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기업으로 제가 좀 많이 봤던 게 스모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기업도 작년에 홍콩에 상장을 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었어요. 실제로 그 두 개 기업을 비교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매출 성장, 매출 전체 규모는 스모 인터내셔널에서 크긴 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스모 인터내셔널은 매출 발생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홍콩이랑 중국 합쳐서 이제 중화권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한 50%에서 60% 수준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장세 자체가 글로벌 전자담배가 큰 거는 사실인데 중국 전자담배의 시장 성장세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그 침투율이 말씀드린 가정대로 되면은 중국의 전자담배 인구 자체가 다른 나라의 전자담배 인구보다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이야 스모 인터내셔널이 매출도 더 크고 시가총액도 더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전자담배 시장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는 릴렉스 테크놀로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기업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2위에 비해서 좀 처지지만 중국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시장이고 침투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세도 더 가팔라질 거다.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인 거죠.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런가요? 이제 1월 말에 했으니까 거의 신규 상장 용무이네요. 그렇구나. 지금 사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초반에 좀 움직임이 컸다가 잠잠해져 있는 구간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걸 비교를 했던 게 스모 인터넷이랑 많이 비교했었는데 지금 두 개가 아마 조금 주가 변동이 있었어도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스모 인터넷이랑 절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한 2년, 3년 지나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별 차이가 좀 매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효과는 그 릴렉스 테크놀로지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모 인터넷만큼의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그만큼은 커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연간에 지금은 금연을 하고 있지만 단연간에 담배를 피워본 경험에 보면 담배 업체들은 연초에는 실적이 안 좋아요. 다 다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한 3월, 4월 가게 되면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이 목표톤을 다 피우기 때문에 펜터 디멘드가 1분기지나 2분기들 하면 매출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요. 뭐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매출 성장의 폭에 비해서는 현재 주가의 수준은 경쟁사 대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릴렉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티커가 RLX,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노키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